자, 지금 여러분들 색깔에 맞는 테이블에 한 분씩 앉아주세요. 순서는 뭐 알아서 하시고. 아니 저, 보영 씨는 지금 많이 먹고 왔어요. 아니, 저 오늘 하루 종일 뛸 줄 알고 배를 간짝 채워봤더니. 저기 해가지고 보시면 짜증이 많을 수 있어요. 아니 근데 사실 제가 보영 씨를 알거든요. 성격 좀 급한 편이고요. 약간의 미녀들처럼 약간의 미녀들이 가지고 있는 약간씩의 짜증이 좀 있는 편이에요. 왜 맛있겠다. 어? 뭐 하는 거야? 뭐 하는 거야? 무슨 칸막이야? 어? 뭐지? 칸막이야? 이게 뭐예요? 게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뭡니까 이게 도대체? 일단 이광수 씨, 송지효 씨, 유재석 씨 일어나세요. 일어나요? 세 분이 이쪽으로 가서 음식은 70가지예요. 70여 가지? 70여 가지 음식 중에서 각각 25가지씩만 골라서 이쪽으로 가져와. 아, 진짜 볼펜을 해? 가져오세요. 아, 나 볼펜 진짜 좋아하는 거야. 형! 진짜 배고파 지금. 아, 얘기하면 안 되지 마잖아. 아, 얘기하면 서로 의논하지 마시고. 아, 이런 거 먹어야지, 이런 거. 아, 스파게티. 아, 근데 양이 너무 적어. 진짜 바쁘네. 오, 기린도 있어. 이것도 뽑을 수 있는 건가요? 아, 뭘까? 아, 뭘까? 귤! 포도! hyperbole 으윽. 일러워봐. 으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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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어디서, 네. 내가 너무... 으으윽! 으윽! 으윽! 네, 갑니까? 지금부터 게임을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게임의 이름은 뷔펭 빙고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동시에 쟁반에 있는 음식은 뷔펭 25가지 5칸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점심으로 배치를 해주세요 배치를 잘해야 돼 진짜 빙고를 별모로 다 해본다 진짜 이것만 하는 음식 빙고를 먹어도 배불리겠네 한 줄 빙고가 아니라 두 줄 빙고가 아니라 빙고를 완성하시면 빙고 외치고 빠지시는 거예요 한 줄 빙고를 빙고 외치고 빠지시는 거예요 두 줄, 네 지금 은옥 씨는 먼저 오셨기 때문에 이보영 씨부터 시작합니다 네 이보영 씨부터 하나씩 얘기를 하고 음식을 드시고요 이보영 씨가 불러있는데 제 거 있으면 저도 먹어요? 당연하죠 우리 다 같이요 아, 그리고 이걸 먹으면 접시 빼는 거죠? 그렇죠, 오케이 이보영, 갤랄라 네? 간장 좀 주세요 잠깐만 뭐요? 여기 간장 하나요 아, 저기요 콜라요 아, 진짜요? 초고추장, 초고추장 저거 민나라로 워터 좀 주세요, 민나라로 워터 초고추장이 아니, 초밥을 그냥 먹을 수는 없으면 어, 왜 그래? 자, 초밥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 먹을 거 되게 많아요, 지금 저 포도요 지금 얘기하시면 바로입니다 포도 포도요 포도요 포도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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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히 둘 다 쓸게 아냐, 사진을ounded 장어 부르는 게 중요해. 내가 괜찮겠는데? 어디로 갈까? 일로 갈까? 일로 갈까? 나요? 나 차려줘. 적준형이요. 간다. 장어구이. 네! 장어구이. 네! 장어구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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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형 그것부터 부르면 안 되니 당연히 종국이 형. 그럼 장어 있지. 자기만 있는 거. 장어. 장어구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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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어구이.